보겠습니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 이재명 대표가 검찰 출석을 이틀 앞두고 있습니다. 검찰이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를 검찰에 와서 출석해서 조사받으라고 소환을 했죠. 그게 17일입니다. 이틀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검찰의 언론 플레이가 아마 극심해질 겁니다. 오늘 정도로 예상이 됐습니다만 오늘 저녁부터 시작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저녁이 될 때는 아닌 것 같고요. 내일 아침부터는 대대적으로 그러니까 오늘 새벽쯤에 벌써 새벽 시작되면 아마 이상한 베베 꼬여져 있는 기사를 잔뜩 포털에 걸리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 이재명 출석 이틀 앞 검찰 언론 플레이 시작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꼭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인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늘 직접 SNS를 통해 가지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검찰에 소환돼 가는 것과 관련해서 민주주의가 퇴보하고 있는 것 그것이 나 때문인 것 같아서 너무나도 안타깝다, 죄송한 마음이다 라고 말을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백현동 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 백현동 건이라는 것은 식품연구원인가요? 하여튼 국가가 가지고 있던 국책연구기관, 국가기관이 가지고 있던 땅을 아파트 부지로 변경한 거잖아요. 이 변경 사업을 통해서 이익을 본 것은 국가입니다. 물론 이 사업을 진행한 업자들도 상당한 이익을 받겠죠. 하지만 이 백현동 개발 사업을 통해서 가장 큰 이익을 본 것은 중앙정부예요. 중앙정부가 제일 큰 이익을 봤는데 엉뚱하게 이게 다 이재명 때문이다. 이재명 때문에 업자가 엉뚱한 안 봐도 될 이익을 얻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몰고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백현동 같은 경우는 허가를 받아내는 과정에서 중앙정부가 성남시에게 강하게 압박하고 거의 협박이나 다름없는 짓을 했는데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완전히 없애버리고 그저 뭐라고요? 무슨 이재명이 크게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몰고 가고 있습니다. 이익을 국가가 받고 애시당 쪽 국가 땅이었고 국가가 지자체에 허가 내주라고 닥달했고 그런데 도대체 왜 이재명이 문제란 말입니까? 검찰은요. 이 업자 선정 과정에서 개발 업자 선정 과정에서 이재명과 가까운 사람이 선정이 됐다라는 이유로 이거 이재명이 뭐 해먹은 거 아니냐? 라는 식으로 또 배배 꼬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도대체 웃겨서 정말 이거 웃기는 얘기 아닌가요? 그래서 도대체 이재명이 이익을 본 게 뭔데요? 돈을 받았나요? 뭘 받았나요? 백현동 개발을 해가지고 크게 칭찬을 받았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검찰이 대장동 관련해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배임 혐의로 기소하면서 어떤 정치적 이득이라는 것을 제시를 했잖아요. 그런데 백현동은 그런 정치적 이득조차도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있는 것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검찰은 그냥 이재명을 괴롭히려는 것이고 이재명을 죽이고 싶은 거고요. 이렇게 막 아무거나 집어던져가지고 이것 중에 어디 하나가 걸리기만 해라. 그러면 뭐 이재명 목을 날리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걸릴 때까지 막 던져보는 겁니다. 아무거나 다 던져보는 겁니다. 그만큼 이재명을 죽이고 싶다는 거죠. 마치 한동훈이가 툭하면 저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고 툭하면 고소, 고발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그냥 죽이고 싶은 사람은요. 그냥 꼬투리 하나만 다 잡아가지고 계속해서 고소, 고발하고 괴롭히는 겁니다. 이런 식이면 나도 한동훈 고소할까 봐요. 보니까 하나 있긴 하더라고. 전에 내보고 검찰의 수사기록을 유출했고 어쩌저쩌 하는 이런 얘기를 함부로 떠버렸던데 나도 그거를 한번 한동훈 명예훼손으로 고소 한번 해볼까 싶어. 개새끼 아니야. 그 새끼도 아주. 참. 자, 어쨌거나 이재명 대표의 출석을 앞두고 이제 검찰의 언론 플레이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겁니다. 아마 백현동과 관련된 얘기 온갖 썰들이 난무하고 있는데 그 찌라시 같은 얘기가 언론의 무슨 단독이란 이름으로 나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얘기가 이른바 순복음교의 연루설입니다. 나 그 얘기 듣고 배꼽을 쬐고 웃었는데 진짜 짜나서 아유 씨 진짜 어디서 그런 개소리를 그러니까 이 일배들이나 수구, 수구 세력들 자체, 적폐들 아니 보수 세력이라는 자체는 그냥 수구 세력이고 수구 세력은 바로 적폐고 적폐 세력은 일배다. 저는 이렇게 하나의 라인으로 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지 않고서야 정말 이런 황당한 얘기를 진실이라고 자기들에서 입에서 입으로 옮겨드는 걸 보면서 쟤들은 기본적인 이성과 상식조차 갖추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재명하고 순복음교회하고 결탁을 했대. 그래서 백현동 건설업자가 이재명 줄 돈을 누구한테 전했다? 순복음교회에 전했다. 그래서 순복음교회에서 나중에 이재명이 조금씩 조금씩 돈을 뺐을 거다. 몇백억 줘놨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순복음교회가 이재명을 보면 엄청 떠받들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들으면서 참 기가 차죠.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표가 순복음교회하고는 별로죠. 이재명 대표가 순복음교회를 좋아할 수는 있겠지만 순복음교회는 이재명이라면 아주 그냥 질색팔색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순복음교회가 이재명을 위해서 몇백억을 꼽을 쳐두고 있다고? 말이 되는 소리 해야 될 거 아니야. 뭐라는 줄 아세요? 그 백현동 개발업자가 이재명 이름으로 그걸 전했대. 헌금을 내놨대. 그걸 한 번씩 돌아서 가면은 교회를 거쳐서 가게 되면은 이거는 뭐다? 티가 안 난다. 아무도 추적하지 못한다. 따라서 순복음교회를 통해서 이재명한테 돈이 갔다. 이딴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런데 이런 얘기들이 지금 떠돌고 있고요. 조만간 검찰을 통해서 단독이라는 이름으로 나갈 가능성이 또 있어요. 검찰이야 지금 백현동권이든 대장동권이든 이재명이 돈을 한 푼만 받은 게 없잖아. 그러니까 대장동권에서 검찰이 뭐라고 한 겁니까? 428억 약정서를 들고 나왔잖아요. 있지도 않는 거. 그러니까 똑같은 거를 이번 백현동에서 뭘 만들어줘야 돼. 그걸 뭘 만들어놓는다? 순복음교회를 끼워넣는 그런 구도를 가지고 지금 떠버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찌라시 같은 얘기를 검찰이 혹은 수구 언론들이 퍼뜨리고 있는 겁니다. 검찰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니 뭐 그런 얘기가 있어서 수사는 한번 해봤다. 아니 뭐 의혹이 있으면 검찰이 확인해보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라는 식으로 또 할지 몰라요. 그러면 그거를 조중동은 그대로 받아쓰겠죠. 검찰 백현동 관련해가지고 400억 모 종교기관 통해 받았다라는 그런 단독 이래가지고 또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얼개를 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있어요. 제가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거 나오면 속지 마시라고 여러분들한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이 정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정바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백현동 개발업자죠. 정바울이 보니까 순복음교회랑 가까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혹시라도 이런 얘기 나오면 여러분 가벼압게 비웃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정바울과 이재명 간의 옛날부터 아주 친한 가까운 사이다. 뭐 이런 얘기가 또 막 지금 또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이재명하고 정바울하고 얼마나 가까운 사이였는지 이런 얘기를 막 퍼뜨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개소리입니다. 그 사이에 다른 건설업자가 있는데요. 이 다른 건설업자를 통해서 정바울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론 보도 검찰에서 퍼뜨리는 얘기는 정바울과 또 다른 건설업자 이 두 사람을 섞어가지고 모두 다 이재명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이재명하고 정바울이 따로 이재명하고 또 건설업자 이모 씨하고 또 따로 다 따로예요. 다 따로인데 이 두 개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이게 전부 다 커넥션인 것처럼 이렇게 엄청나게 친분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 사기입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제가 미리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내일 아침부터 검찰의 언론 플레이가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미리 예방접종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영장 얘기를 하셨는데요. 제가 볼 때는 영장 그냥 칠 거예요. 원래는 이게 백현동권 말고 쌍방울권이랑 같이 백현동과 쌍방울을 묶어서 그걸로 영장을 칠 생각이었죠. 백현동만 가지고는 화력이 약해요. 그리고 뭐 떨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적어도 사실관계는 좀 떨어져야 되잖아요. 돈이 누구한테 건너와서 누구로 갔다. 이런 라인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돈이 간 사람, 그 사람하고 이재명하고 어떤 관계가 있다. 이렇게 정도는 가야지 이게 기본적으로 영장의 대상이 되는데 지금 이재명한테로는 단돈 한 푼도 온 적이 없고 돈 받은 사람이나 이익 얻은 사람하고 이재명하고 무슨 관계인지도 명확하지 않아요. 하나도 떨어지는 게 없어요. 기자들도 다 알아. 백현동은 너무 황당무기하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막 나옵니다. 하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도 마구 던져야 돼. 그래야지 이렇게 검찰이 막 던져야지 법원이 부담감을 느끼는 거예요. 적어도 이 중에 한두 개 정도는 그 많은 사건 중에 한두 개 정도는 유죄를 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법원이 정치적으로 부담을 느끼게끔 그래서 완전히 풀, 올, 무죄 이렇게 때리지는 못하게끔 사실 부담스럽겠잖아요. 만약에 열 몇 개씩이나 혐의가 있는데 이게 열 개 다 무죄라고 퍼펙트하게 끝내버리면 검찰이 법원을 갈구겠죠. 또 옛날처럼 사법농단 운운하면서 판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괜히 괴롭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체면을 어느 정도 세워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뭐 하다못해 꼬투리 하나 잡아서 유죄를 때려줘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게 이재명 대표한테는 치명타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싸움인 겁니다. 여하튼 백현동 기본적인 스토리 구조도 못 갖추고 있는 내용들인데 찌라시도 이런 희한한 찌라시를 가지고 소설을 꾸미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게 백현동권만 가지고는 영장을 못 쳐요. 쌍방울권이 같이 섞여 있어야지 영장을 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쌍방울권은 현재 칠 수가 없는 상태죠. 원래는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을 바탕으로 해서 그걸 가지고 소환 조사하고 거기에 백현동 섞어가지고 영장을 칠 생각이었는데 뭐가 됐다? 일단 이화영 지사의 진술을 받지 못했습니다. 22일까지, 8월 22일까지 미뤄졌고요. 8월 22일에도 재판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는 알 수가 없어요. 왜? 변호인이 없거든요. 이화영 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법무법인 해광하고 법무법인 덕수가 진행을 해왔는데 법무법인 해광은 현재 변호인이 해임된 상태고요. 덕수는 사임을 했습니다. 해임을 했다라는 걸 뭘 말할... 그런데 해임을 할 수 있는 게 이화영 지사가 해임 의사를 번복했다라고 합니다만 해광을 선임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부인입니다. 그런데 부인이 돈을 낸단 말이야. 부인이 돈을 낼 거야. 그런데 돈 낼 사람이 야, 너 해임! 그랬어. 그러면 이게 해임이다, 아니다? 해임이죠. 이화영 지사는 현재 수임료를 줄 만한 여력이 안 돼요. 부인이 이렇게 여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해광 같은 경우에는 한다면 돈 안 받고 수임 재판을 해야 돼요. 수임을 하러 가야 돼. 그렇게 큰 로펌이 전관들 수두룩 빽빽 전직 고법 부장 판사, 전직 고검장, 전직 특수부 부장 이런 사람들이 우구르구라는 그런 대형 로펌에서 무료로 변론을 한다고요? 해임을 당했는데 그런 경우는 존재하기 어렵죠. 해광으로서는 만약에 그 같은 상황에서 해임을 당했고 돈도 안 들어오는데 굳이 피고인의 입장만 생각해서 변론을 들어간다면 안 그래도 의혹을 받고 있는 이 검찰과 짝짝풍 맞아떨어져가지고 야배가지고 진술을 조작하고 있다. 증거를 조작하고 있다라는 그런 비난이 쏟아지는 판에 그런 비난을 확인시켜주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못하죠. 22일에도 재판은 아마 변호사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고 사실상 변호사 없으면 재판을 진행 못합니다. 그러면 또 뒤로 넘어가겠죠. 제가 볼 때 재판이 이렇게 진행이 좀 차질을 비둔 경우에는 좀 더 기간이 많이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추석 때까지 미뤄질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화영 지사 같은 경우에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찰로서는 지금 상당히 난감한 거야. 어쨌거나 이재명 대표를 끌고 가려고 하더라도 이화영 지사의 진술을 어떻게든 받아내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다시 끌고 가려고 하더라도 이거 때가 언제가 된다? 9월 이후로 넘어가야 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 백현동 가지고는 영장 못 치고요. 9월 초나 8월 말이나 9월 초쯤에 쌍방울 가지고 한 번 더 소환을 할 겁니다. 그 소환 이후에 영장을 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9월 중순쯤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화영 부지사가 석방될 거예요. 그런 순서대로 갈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변수라면 8월 22일 날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느냐 안 되느냐가 큰 변수가 될 겁니다. 그날도 재판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된다면 다음 재판은 한 달 뒤로 훅 뒤로 미뤄져가지고 9월 말 정도가 되거나 아니면 이화영 부지사가 석방이 되고 난 다음에 재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 오밤중의 뉴스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시지요? 일단 백현동 가지고 영장치기 어렵다. 원래도 백현동만 가지고 영장치기 어려웠고 쌍방울이 같이 끼어 있어야지 영장을 칠 수 있었다. 쌍방울 건도 그것만 가지고는 영장치기가 좀 모호했다. 그래서 두 개를 묶는 거였다. 그런데 쌍방울 건이 지금 나가리가 된 상태죠. 일단 잠정적으로는 그러니까 백현동 것만 가지고는 영장치기 어려워요. 기본적으로 소설 구조도 안 맞춰져 있어 적어도 이재명하고 돈 먹은 놈하고 무슨 관계인지가 확인이 돼야 되는데 그조차도 확인이 안 됐어요. 더 웃기는 건 뭔지 아세요? 지금 백현동 비리라고 뭐 건설업자들 막 잡아갔지 잡아갔는데 얘들이 왜 잡혀갔다? 백현동으로 잡혀갔다? 아니? 자기 회사 회사 돈을 횡령한 걸로 잡혀갔어요. 백현동하고 상관없는 걸로 잡혀갔어. 그러니까 백현동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에 검찰은 쌍방울 건과 관련해가지고 이화영 지사의 진술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쌍방울과 백현동을 다시 묶어서 염장 칠 겁니다. 그거는 제 예상으로는 9월 중순 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종숙님 이화영 부지사 독방에 가둬놓고 고문을 한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고문을 진짜 육체적인 고문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분이 지금 1년 가까이 감옥에 혼자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외부와의 접촉을 지금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가족들과의 면회조차 지금 못하게 하고 있어요. 검찰의 핑계는 이화영 지사가 거부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요. 면회에 온 사람을 일부러 내쫓는 경우는 없습니다. 정말 원수가 아닌 다음에는 웬만하면 다 나가요. 특히 가족이 왔으면 나가요. 나가서 싸우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나가고 봅니다. 그런데 가족들의 면담마저도 거부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이상한 거예요.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피고인과 외부와의 접견 접촉을 막는 것이 사실은 고문에 해당이 됐죠. 구수현님 나라가 어찌 일이 망가지는지 마음만 답답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스파리아님 스파리아님 심리적 고문 이라고 하셨습니다. 쌍방울이 아니라 불알입니다. 장혜원님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오밤중의 뉴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두 번째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후기와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모략해서는 안 됩니다. простbat 프롬 마지막 사람 rage 을 озможно 다 gov 해 플러시 미 가능하 외 참 고 워 으 사나의 사나의 해방의 회불 아래 벌고 승리 사나의